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저는 오늘 창세기를 여는 이 시작을 이 찬양을 왠지 여러분하고 좀 부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을 여는 책입니다 성경을 연다라고 하면 더우세요 여러분 아닌가요? 성경을 연다고 하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으면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지금 전개된다는 것을 다 이제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책을 읽을 때 앞에 서론이나 앞에 시작 부분을 빼고 읽어버리면 이게 도대체 뭔가 사건은 진행되는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진행된 건지 또 뭐가 문제인 건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제 도착해야 될 종착역은 무엇인지 이게 전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소화해내고 창세기 속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또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삭을 불렀다 어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소설같이 진행되는 그 내러티브를 읽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창세기를 창세기가 왜 성경의 맨 앞에 있나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성경의 맨 앞에 두셨나 그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 때 그 나머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로까지 쭉 뻗어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야 정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아 지금 이게 단지 어떤 부분적인 어떤 이런 작은 파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지금 온 세계 위에 지금 둘러싸져 있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게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그림인데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헷갈리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지루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아 내가 이 부분이 전체 그림에서 이 파트구나 라는 것을 알고 조금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큐티를 하나 통독을 하나 너무 그 사건과 그 상황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 집사람이 얼마 전에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애들에게 농담 삼아 그랬겠죠 얘들아 엄마 큰일 났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얘들이 갑자기 막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옆에 오더니 우리 큰아이가 좀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더니 막 엄마를 주무르면서 엄마 죽지마 죽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프면서도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내용이 압권이었습니다 엄마 죽지마 죽으면 우리 밥 못 먹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엄마가 죽으면 내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런데 그 옆에 듣고 있던 그 동생이 딸입니다 동생이 예언이가 아주 시크하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우리 안 죽어? 학교에서 급식 먹으면 돼 엄마가 밥을 주긴 하지만 꼭 엄마에게서 밥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가면 밥 줄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라는 거죠 엄마는 밥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내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뭔가 그 등식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안 해주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나? 그러면 엄마가 밥 안 해주면 학교 가서 급식 먹듯이 내가 하나님 말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이 그림들 이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부모님이 교육자시고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고 사실 이 하는 내용들이 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런 것이 없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부터 그게 굉장히 무뎌지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 때 갑자기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불쑥 생기는 그 인생에 대한 허망함 나는 왜 사나?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지? 아니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전혀 그림이 없고 답이 없지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얼마나 답답할까 도대체 뭘 붙잡고 살까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려주고 싶은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창세기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원래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데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역사다라는 거죠 성경의 구원 역사는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받으신 프린트물 있죠 보면 성경의 구속사적 구조라고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권 상태라는 거죠 이 나권 상태는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 나권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어요? 인간의 그 죄와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나권이라고 부르죠 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권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신나권, 이 나권을 잃어버린 그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창세기 3장 바로 우리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신나권인 거죠 그럼 이 신나권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사실은 게시록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계속 진행되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 나권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권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권이 있었는데 그 나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나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 구원역사의 종착력이겠죠 그래서 이 나권을 다시 회복한다 그 뜻으로 복나권, 복나권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게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게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권을 회복시켜주신 그 현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끝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 마지막 에덴 동산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이 에덴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 창조, 교획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신라곤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신라곤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곤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는 네 가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깨어진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건 큐티아키로 오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가 타락이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정말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나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왜요? 어떤 상태에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달려가서 맞아서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데 이제는 도망가는 그 관계가 됐고 두 번째 어떤 것이 깨어졌습니까? 인간과 이 자아,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예요? 아, 내가 이제 온전한 상태가 아니구나 자신의 그 자존감에 상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불안, 열등, 절망, 자살 충동, 분열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발동이 되나요? 바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요즘 얼마나 우울증과 자살과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요? 낙혼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와 당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다만 애쓸 뿐이죠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서는요 이 사회에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뭔가 아름다운 지구촌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왔지만 이 전쟁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잦은 분열과 갈등 요즘 뭐 난리더라고요 하다 못해 뭐, 저 뭡니까? 저기 세월호 문제 때문에 이거 어디입니까? 그 무슨 광장 있죠? 거기서도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그게 단지 이해가 안 되고 상대방의 상황이 이렇게 용납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누굴 손가락질할 우리에게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제3자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러면 안 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그래서 보면 창세 3장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연계가 깨어지고 자연계가 신음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은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원래 노동은요 에덴 동산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노동은요 신성한 일이죠 하나님과 같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노동이거든요 첫째 나라에 만드시고 둘째 나라에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노동은요 저주가 된 거죠 먹고 살려고 생계 유지를 위한 그래서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이 장세기부터 계시로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킨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뭘 구원하시는 걸까요? 이 네 가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보세요 이 사중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중재자,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혼자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 중재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중재하시려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회복됩니까? 아까 앞에서 깨어졌던 그 네 가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얻은 바 된 예수님 몸값으로 내 존재감이 회복되는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나는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사실은 예수님 가치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가르칠 때 나는 얼마야?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야?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나의 지금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인식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나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정도로 나는 아 중요하구나 나는 소중하구나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에덴에서 아담이 일했던 그 노동의 그 의미가 우리한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일하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이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그 일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들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약간 조금 번의 얘기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됐을 때 우리 안에 이 에덴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뭘 얻어요? 이 네 가지의 회복을 얻고 또 이것을 누려야 된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전 영역에서의 회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회복만 누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아무 문제 없겠지 그 정도로 이렇게 그냥 만족하고 그냥 억지로 근근히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의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를 읽었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오로지 입에 풀칠하려고 이랬다면 이제는 신성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이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재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천국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쟁취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전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왜 성경에 앞장해 두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까지 어떤 그림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나 나권, 실나권, 복나권 예를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념과 용어를 쓴다면 그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흘러가신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9월 달부터 창세기가 들어가는데 사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1월 달에 연초에 했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부터 진행되는 창세기는 12장부터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왜 하필 창세기가 그 수많은 장들이 있는데 11장까지 딱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이렇게 나눴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나누려면 뭐 그 앞에서 9장에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창세기가 전부 뒤에 몇 장입니까? 그 딱 중간에서 한 30몇 장에서 딱 반땅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왜 하필 11장에서 딱 끊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 나눴을까? 여기에는 그냥 하다 보니까 날짜 맞추다 보니까 11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영적인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창세기는요 원래 그냥 잘 읽히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일단 재밌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실패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보통 창세기 출애국기도 넘어가고 레위기쯤 가면 다 이제 죽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꽤 재밌어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이 창세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을 읽지 않으면 단지 재밌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 창세기 읽고 나면 아 내가 아브라함을 누군지 알았고 야곱이 누군지 알았는데 아브라함과 야곱 그 이면에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 살펴봅시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 살펴봅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도대체 뭐고 그리고 왜 11장에서 딱 끊은 다음에 12장부터 다시 시작하셨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1학기 때 이제 묵상하셨던 내용인데요 참고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신학교에 가면 특별한 용어를 쓰는데 바로 원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역사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원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그 인류의 존재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예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여러분?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썼다면 모세는 창세기를 언제 그리고 왜 썼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 그리고 왜 창세기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잡혀있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을 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 400년 이상 묶여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시대를 한 몇십 년 있었죠 그런데 그 몇십 년의 잔재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세게 남아있잖아요 아마 조금만 되었으면 한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수도 몰라요 그때 장시 개명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400년을 다른 나라에 그리고 마지막은 노예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집트, 이집트의 문명, 문화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신들 이게 전부구나 그렇게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는 들어도 그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은 이집트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하고 어떤 같은 동급의 어떤 신 정도가 아닐까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센 분 아닐까 아마 이 정도 신 개념 아니었겠어요? 4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그들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단지 자 구원해 나가자 하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말해줄 필요가 있고 교육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세기가 기록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나라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너희가 애국에서 보고 있는 이 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냥 뭐 지역 신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혹은 우리 민족만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민족 신 개념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딱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지?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야? 우리를 지금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야? 자, 이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세상이 맞습니까? 당연히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묻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교회에다가 묻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죠? 왜 이렇게 악은 없어지지 않고 점점 잊기 세상은 어려워지죠?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가장 큰 창조자 신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창조와 죄의 문제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 이게 바로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후로도 인간은 그 죄를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떨쳐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고? 그걸 하나님 탓이냐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배후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의 모든 근원 그 이유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인은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죄의 문제라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게 중차대한 문제인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도대체 그 문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게 난 다 할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사 자기 아들을 찢어 죽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 받는다 그러니까 죄는 뭐 이렇게 그냥 목탕 가서 씻을 때 벗겨지는 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었을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계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으며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 책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창세기를 제대로 통과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낱 종교적인 어떤 신 혹은 나의 종교적인 위로와 위안을 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좋은 건 단지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건 내가 기도하면 하여튼 뭔가 소원성취가 되는 그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과해내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셨고 꿈꾸셨던 그 나라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됐다면 원래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어땠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 때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야 뭐가 하나 좀 필요한데 뭐가 좀 부족하지? 아 인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데코레이션으로 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인간상은요 신이 인간을 만들긴 했는데 왜 만들냐면 자기에게 제사드리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노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인간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데미갓, 반인반신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신과의 어떤 그 싸움에서 이렇게 요즘 뭐 그런 뭐 영화도 많잖아요 신화, 로마나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신의 뭐라 그럴까요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도구 그런 존재죠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놨는데 세상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존재가치고 인간관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냥 순차대로 만들다 보니까 인간을 만들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세상이 바로 그 앞에 엿새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딱 맞는 예와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집에 물고기를 키우려고 어항도 사고 나는 무식해가지고 어항만 사고 물만 부어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항 안에는 이 물고기가 살기 위해 적합한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안에 뭐 돌도 있어야 되고 자갈도 있어야 되고 수초도 넣고 그 다음에 또 산소도 필요하니까 산소기도 막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뭐 온도도 이제 맞춰야 되니까 특히 열대요 같은 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넣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지 아 물고기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넣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뭐예요? 물고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물고기를 그 안에 이제 사와가지고 탁 풀어주면서 뭐해요? 행복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딱 맞는 그림은 아닌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만들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행복해 하셨던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틀어놓고 빨리 크라 무릉무릉 자라면 내가 나중에 붕어탕을 맛있게 끓여 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 물고기 키우지 않잖아요 그렇게 탁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줬어 그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짜야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기대하셨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경건한 자손들이 점점점점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어떤 사람들로 충만해지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섬기는 그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해놓았던 그 오리지널은 그 원본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학에서 나라라고 하면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죠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으면 그게 이제 나라의 구성요소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길장을 곰곰이 보면요 하나님은 단지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뭐예요?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뭐예요? 영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결혼 생활도요 결혼 생활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미라 하셨던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단지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뭐라 그럴까요? 사랑구실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 되게 해야 돼요? 경건한 자손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결혼 안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에요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원래 온 세상이 이 경건한 자손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그 방식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이 가정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점점 늘려가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가정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경건한 자손들로 점점점점 그 세대와 세대를 믿음을 유산을 넘겨주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왕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넣어 놓고 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 찾아봐 내가 곳곳에다가 너를 위해서 하여튼 좋은 것도 많이 숨겨놨어 네가 찾고 발견하고 누려 누려 그런데 그러면 마치 물고기가 그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내 세상이에요 그렇죠?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를 볼 때 정말 신기한 건 뭐예요? 왜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시켜가지고 다른 외계의 행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이 살만한 곳은 없는데 왜 지구는 딱 우리가 살기 좋게 돼 있죠? 이건 그냥 우연히 진화론적으로 돌고 돌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스리라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왕인가 보다 내가 여기서 최고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 짚고 넘어가세요 너에게 주권을 줬는데 이 주권은 원래 네 주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양한 주권이야 맡긴 주권이야 그걸 네가 알아라 그 표시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가라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나를 넣어준 주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때만 되면 먹을 거 나오고 먹고 살 게 너무 좋고 잘 되어 있는 왕이라면 이건 내 건가 보다 나는 원래 이 왕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태어났나 보다가 아니라 자,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너의 주관자야 내가 너의 창조자야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 에덴에 있으면서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요 아담은요 하나님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담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누려워 하셨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내가 이 주권을 너에게 이양했어 그게 선악과고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장 혹은 차용증서 내가 이걸 당신에게 빌려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차용증서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권리가 내한테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왕대심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선악과일까?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다른 표시가 아니라 좀 어려운 걸로 해놓지 그랬으면 쉽게 안 따먹었을걸 왜 선악과로 괜히 과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유혹받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선악과라고 해서 특별한 과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모든 건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모든 걸 다 먹었겠죠 먹을 때마다 내가 못 먹는 게 하나 있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건요 한 번 먹고 1년 삽니까? 몇 끼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왜 선악과일까요? 매 순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먹지 못하는 게 있지 나 위에 누가 있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면서 원하셨던 건 단 하나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누구 말이 법이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 왕이 되시며 누구 말이 법이냐 내 말이 법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첫 세상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우리는 너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못 먹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이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게 하려고 사탄이 이제 나타나죠 이게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사탄이 장세기 3장에서 나타나서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없애고 그리고 네가 네 말이 곧 법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영광과 주권을 왜 그걸 하나님께 보내?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장세기 4장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는 이 문장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고 생각하셨던 그것을 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떤 일을 벌어져요? 선악을 안다 이 선악을 안다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옳고 그런지 여기서 선악은요 선악은 착하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은요 선악은요 누가 그것을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그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옳아 보여도 그걸 하나님이 그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 선악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동성애? 그게 왜 나빠? 내가 결정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나쁘다고 해요 그럼 저기서 온갖 자료와 본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듯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쓰이고 배려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예요 죄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거는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선악과가 없는 인생은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나라에서는 내가 법이니까 네가 들어와서 간섭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선악과 없는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신을 인정하지만 그 신은요 나에게 간섭하면 안 되는 신입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해주세요 이게 세상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나 그 신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인간인 내가 왕이고 이제부터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선악과 없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신앙은요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의 왕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요 그거는 여러분 아직도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원래의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볼 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괜히 만들어 놓고 따먹어서 죄짓게 만든 하나님의 큰 실수 중에 실수가 아니라 선악과가 없으면 선악과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좋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어떤 통찰에 두고 너 위에 나 있다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와 의미는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왜 만들었냐? 만들지 말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선악과가 우리에게 실패, 걸림돌이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실 때는요 이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타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을 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는요 반드시 아침에 떠야 돼요 그건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도록 프로그램을 해놨고 컨트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거예요 파도는 절대로 아무리 그게 휘몰아쳐도 육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이 육지를 다 덮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는 전적인 100% 타율이에요 자연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방식에서 자율은 없어요 새들은 노래해야 되고요 자연은 봄에는 싹이 나야 되고요 가을에는 거둬야 되고요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여기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타율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율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율로 하셨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너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는 나를 섬길 수도 있고 나를 안 섬길 수도 있다 너는 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안 그랬으면 에덴에서 영원히 우리 살았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괜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강아지로 안 만들었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아서 이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신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걸 대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형상을 쫓아 내 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이런 얘기 매번 하지만 자녀를 키울 때 얘가 내가 몇 번 때리고 벌 주고 못되게 굴어 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쫓아낼까 봐 내가 밥 안 줄까 봐 이 아이가 말 잘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나갈 때 구두 닦고 이러면요 야, 난 너무 행복해 그럴까요? 내가 내 아들과 원하는 것은 너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데 네가 그것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내 인생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너는 그럴 가치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되지 뭘? 그럼 죄질 일도 없겠죠? 죄질 일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일도 없어요 우리는 한낱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냥 평생 그렇게 프로그램 된 대로 살다가 끝나는 존재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을 쫓아 만드셨다고 할 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결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답이 뭐예요? 답은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자리에 나를 대신 놓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내가 따먹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선악과는 단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해요? 모실게 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일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왕 되겠다 마귀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락원 이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이후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왕 자리에 나오시니까 인간들이요 아 내가 왕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나만 내가 왕 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얘도 지가 왕이라고 나타나기지 않은 거예요 저기서도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왜? 서로 왕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인류 역사의 이 독재자 혹은 뭡니까? 어떤 자기를 신이라고 추앙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왜 계속 나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선악가를 따먹은 인간이라는 증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11장까지의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 역사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 창세기 강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강좌는 한 십몇 주 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좌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강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와서 이걸 해버리면 자기 강좌 때 할 거 없다고 또 그렇게 원래는 그분이 와서 딱 했으면 훨씬 깔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못 불렀어요 부르는데 몇 번의 회유와 협박을 했지만 도저히 넘어오지 않으셔가지고 그분은 전 모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꼭 그 창세기 강좌를 들으시면 저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가면 이제 세부적으로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읽다가 끝나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있고 그게 왜 나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못 잡아가는 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건 창세기 강좌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의 원 역사고요 그리고 12장 그래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날짜가 다 돼서 11장 자른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속 반복했다 나중에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탑 나오잖아요 그게 절정이거든요 절정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이게 바벨탑 이게 그냥 바벨탑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인간 역사는 계속 이게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도 또 지나면요 또 바벨탑 비슷한 거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자 이게 인간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될 거다 이게 11장의 인류의 역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실낙원 인간을 쫓아내셨잖아요 쫓아내고 에이 나 너의 포기했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이 내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계속 이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선 원역사 11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하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낼 때도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또 단서를 마련해 놓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게 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사실은 뭐 노아가 한 명의 의인이긴 했지만 그 뭐 어떻게 하나만 살리겠어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살리신 것은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그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든지 계속 되게 하려고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탑을 계속 만들어요 모여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이 바벨탑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는 한꺼번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한꺼번에 인류를 에덴 안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게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 전철을 밟아야 가들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역에 계속 좌절을 맛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교역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동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심판은 안 하겠다 계속 죄 짓는다고 심판하고 심판하고 하니까 이게 끝이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구역학자 웬함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유턴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간의 범죄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냥 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인간의 반복되는 죄악된 패턴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유턴이에요 구속의 방법을 바꾸고 이제는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내 나라를 다시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인류와 열방을 내가 구원해내는 내 나라를 내가 직접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2장부터는 사실은 4명의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족장사가 장세기 전부예요 사실은 12장부터 왜 하필 장세기는 앞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뒤에는 4명의 인물이 모든 그 내용을 결정을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를 새롭게 진행을 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나라를 구성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 이 나라의 요소를 볼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왜 불렀을까 바로 국민을 지금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자연인으로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람을 자연인이 아닌 믿음인, 신앙인으로 불러서 너는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이거는 뭐예요? 네가 하던 방식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하라는 대로 내가 너의 인도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람을 뭐라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이 사람 믿음이 되게 좋다 아브람처럼 너도 좋은 믿음 가져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주권이 있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람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뭘 점점 만들어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명은요 장세기가 끝날 때쯤 되면 70명이 되죠 그리고 그 70명이 이집도로 들어가서는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른 다음에 뭘 약속해요? 땅을 주마 왜 하필 땅일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난 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는 이 개념에서 봤을 때 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약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결국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오셔서 자기가 왕이 되시죠 왕이 되셔서 그리고 자기를 죽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구속사를 마무리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부르심은요 지난 11장까지 인간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하필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셨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11장까지 바벨탑하고 어쩌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누구 한 사람 인물을 불러가지고 넌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이 아브람이 뜬금없이 나온 인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인류에게는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장세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야 너희 잘못이야 그랬을 때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브람의 얘기를 탁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예요? 아브람의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감격이 쏟아나는 거죠 아브람을 부르셨다 그 얘기 속에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히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장세기를 읽어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브람 얘기 재밌습니다 야곱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지금 점점점점 단계별로 만들어가고 계신지 그 인간의 연약함 아브람 이제 나중에 큐티해 보세요 야곱 큐티해 보세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걸 우리가 장세기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시므로 다시 시작됩니다 왕은 나다 이제 바벨탑을 싸면서 우리가 왕이다 우리나라 만들자라고 하는 그 인간 세계에 대해서 아니 왕은 나다 그리고 나도 내 나라를 만들겠다 하신 하나님의 첫 그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세기 12장부터 앞에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그랬잖아요 12장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역사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니까 죽게 내버려 놓고 하늘 아브람으로 시작되는 자기 백성만 사랑하기 위해서 아브람 불러가지고 쏙딱쏙딱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중요한 오해예요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중요한 오해입니다 왜 너네는 우리나라 좋은 신도 있는데 민족의 신, 당군님이 계신데 하필 이스라엘의 사막신을 섬기냐 왜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을 왜 너네는 섬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그들을 선택해서 그 선민으로 만드신 건요 하나님이 걔네들은 구원하고 나머지는 죽이고 지옥의 불수시계로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부름받고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도 모르고 마리아 성경도 모르고 지옥 갈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 이러고 있는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읽으면서 오해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이스라엘 역사야 지금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 지금 이건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부르고 옛날에 박혁크세를 부르면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신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죽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국법인 한 나라가 잘 세워지면 다른 나라도 이 나라를 샘플로 삼아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국민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원래 그 낙원 하나님이 에덴에서 꿈꾸셨던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부터 이걸 가지고 나머지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뭐 다 잘 되겠다가 아니라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을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획이고 그 도구가 바로 너다라는 거죠 교회를 흔히 세상 속에서 부른받은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낸받은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선민사상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으로 끝나는 게 선민사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른받아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상으로 보낸받은, 보내지는 이 뭐라 그럴까요? 선민사상은요 사실은 중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 그건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건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복주마 네 자녀가 하늘에 별같이 무수하게 만들게 해주마 있게 해주마 이러면 아, 하나님은 나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았다라는 겁니다 We are blessed to bless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습이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이건 이스라엘 얘기구나 한 아브라함 가문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세기 11장,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맥락이 아니고요 여기서 바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이제 전망이라는 거죠 이 11장, 12장에 올라가서 다 보면 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 요한계시로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겠구나 가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망으로 보면 11장까지가 뭐예요? 바벨이잖아요, 바벨 계속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인류 역사 그 바벨 같은 세상 나라를 돌이키기 위해서 12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의 프린트물에 도표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나라 그 나라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국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그 나라 백성은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죠 불법으로, 무법천지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이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산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왜 소자코 그렇게 제사드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얘기가 왜 계속 반복됩니까? 내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다음에 요수하에서 가면 이제 막 전쟁이에요 땅 정복하죠 뭐예요? 영토 만들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야죠 그게 이제 사사기, 사무엘상, 열한기상, 역대기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되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나라의 세태와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부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죠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대리통치자가 아닌 진짜 왕 대리통치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원리를 보여줬던 그 왕들 다윗 왕 대표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아 다윗 그 시대가 뭐예요? 참 좋았던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라가 되면 저런 나라가 되겠구나 그걸 보는데 그건 대리통치자고 이제 진짜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은 왕이 오신다 진짜 왕이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그 나라가 다시 태동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는 더 이상 한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혈통 그 예수의 피의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교회가 탄생을 하고요 그게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 서신서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앞에 보면요 시작 그 나라의 창건, 찾기가 세 개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태동, 창건, 찾기가 반복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11장, 12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전망대에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봤으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서 뭘 원하시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족보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 족보가 왜 계속 등장할까 족보는 사실은 읽기도 어렵고 묵상하기도 큐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나와요 총 네 번 나옵니다 족보라는 이름으로는 다섯 번인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프린트문에도 있는데 그래서 아담이 있죠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망했잖아요 쫓겨났죠 쫓겨나서 아담의 자손이 원래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민족이 쫓겨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손가락을 따먹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두 계열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계열이 있고 그 계열이 누굽니까? 가인 계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계열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가인에게 돌맞아 죽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아벨과 같은 그 성향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이 있고요 셋의 계열이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장세기는 보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사실은 하나의 족보가 아니라 두 개의 족보입니다 한 족보는 이 가인의 뒤를 쫓는 불경건한 계열로 흘러가는 족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는 이 경건한 계열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계열은 창세기 4장이 보면 이제 가인이 누구나 누구나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가면 셋이 누구나 누구나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지금 가인의 계열이냐 가인의 불경건한 계열이냐 아니면 셋의 경건한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드는 국민의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이 두 계열 간의 싸움이에요 이 두 계열 간의 긴장 그리고 이 계열이 주로 이 경건한 계열들을 핍박하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녹 노아 노아의 세 아이가 있는데 이 함은 여전히 여기 가인과 마찬가지로 불경건한 계열로 쫓아가죠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샘이 있죠 샘은 뒤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끝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족보를 보면 그냥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이랑 인간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경건한 계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열 번째 세대고요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열 번째 세대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계속 불러 그 계열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쭉쭉 가다가 나중에 역대상에도 또 등장합니다 이 계열들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족보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가인의 계열 마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척도가 그 증표가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가 나올 때 기뻐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계속 이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서 결국은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 그게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경건한 계열은요 셋을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계열들인데 이 계열들의 특징은요 나올 때마다 꼭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세계 중에 하나가 꼭 나와요 요하의 이름을 불렀더라 혹은 요하께 단을 쌓고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셋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셋의 계열의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근데 반대로 불경근한 계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쫓지 않는 가인의 계열이죠 이 계열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기술과 그런 걸 발전시키는 건 주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창과 무기와 대단한 장수들이 나오고 다 이 가인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세상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주름을 잡고 내가 왕이다 내 밑에 다 집합 힘으로 모든 것을 억누르는 그 계열들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계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열 이 경근한 계열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죠 이 긴장이 성경 안에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던지는데 여러분하고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지금 집중하고 계시나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다섯 개의 족보, 계보, 혹은 내력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네 개는요 아담의, 세세 누구, 샘의 족보 나오는데 찾아봐도 한 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한 개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사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그 내력도요 그 족보라는 단어 톨레도트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인데 그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족보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그 천지,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열로 나뉘어서 흘러가더라 그걸 보여주는 내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섯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언제나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이 족보는요 한 시대가 마무리될 때마다 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흘러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잊혀질만하면 족보 얘기합니다 잊혀질만하면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족보를 하다가 재밌는 거는 족보도요 낳고 낳고 하다가 어느 부분에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요 그러면 성경은 언제 멈춰서 좀 그 얘기를 하다 넘어가냐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얘기가 나올 때 멈춥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조건인 바로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믿음이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내용이든지 하여튼 그 내용들이 나오면 길게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 경건한 계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장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12장 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장세기 12장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연인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그냥 낳고 낳고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당신이 나는 당신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하고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장세기 12장은 언제 나오냐? 내 인생의 장세기 12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장세기 11장은 시작되는 거예요 12장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장세기 12장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순간이고 그때가 우리가 지금 장세기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김인용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본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장세기 12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이 거룩한 계보에 내 이름을 넣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 나라를 표현하는 표현이 큰 성이에요 큰 성 이 세상은 항상 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요 거룩한 성이에요 큰 성 하면 작은 거든지 중간 거든지 크기가 비교해야 되는데 아예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커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주목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인생은 거룩한 경건한 이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당할 때도요 소동과 고무라가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멸망당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45명 40명 쭉쭉쭉 내려 나중에 10명까지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거기에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죄인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거 싹 싸잡아가지고 다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네가 50명 얘기했어? 50명 발견하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럼 45명은요? 40명은 망하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는요 이제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설교 때 쓰려고 꿈쳐둔 건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소동과 고무라가 악하지만 소동과 고무라가 망하게 하고 안 망하게 하는 데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결국 소동과 고무라는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이 된 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범죄가 심하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범죄가 많고 그게 아니라 너는 뭐하냐는 거지 너는 교회는 뭐하고 있냐 이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내 남편이 하나님 안 믿고 내 자녀가 속 썩이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망한다면 내 남편이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물론 단서는 그 사람들이 제공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 이 악이 정말 정도를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거 알아요 그들이 바벨 가인 계열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는 뭐하냐는 거지 너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지옥 같아요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 하나님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 바로 서 있고 네가 이 경건한 계열로 서 있으면 내가 너 때문에 네 가족 망하지 않게 하마 너 때문에 네 자녀 망하지 않게 하마 이 교회 때문에 분당이 망하지 않게 하마 한국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하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악하다라는 걸 아세요 세상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격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해왔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왔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은 뭐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있다가 점점점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거든요 자녀 준다 그랬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하가라고 결혼했죠 뭐죠? 다 결혼하셨죠? 청년들 없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일 낳고 그런 해도 결국은 그들이 다시 또 일어서 가는 건 인생 성공사가 아니고요 그들이 점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더 한 단계 올라가고 더 한 단계 올라가는지 그것들을 점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지를 사실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걸 성경은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에서 점점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이걸 여러분이 이번에 12장부터 묵상하시고 큐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사람 아브라함이 되게 잘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가 아니라 그걸 해나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감탄하고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본이 되고 요셉이 내 인생의 본이 되시면 안 돼요 그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요셉을 무슨 비전을 해서 비전의 사람 요셉 그래서 너희도 요셉을 본받아서 비전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자기가 그런 꿈을 꿔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꿈꾸게 해주신 거잖아요 자기는 모릅니다 몰라요? 이 꿈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될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가지만 나는 총리가 될 사람이야 내 목표는 내 형제들을 구원하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지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뭐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데 왜 저 여자가 나를 계속 동치비를 담고자 그러지? 뭐 이런 왜 그런 몰라요 그리고 막 그 빵 굽는 자 술 하는 그 하면서 당신이 풀려나고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 못해요 그러면 요셉이 그럴 줄 알았어 뭐 나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비전을이야 나는 비전의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 그 정말 속임수의 대마왕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내 축복이 내 아비와 내 조상들의 축복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런 표현을 써요 아니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내가 너 축복해 주는데 내 축복이 너보다 좀 괜찮아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축복이야 이러면 조상들이 되게 좀 없어 보였나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야곱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진흙 그분은 사실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대단하게 잘 살았던 인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진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맞아가지고 쫄뜩 끓이는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이 야 내가 축복해 주는데 내 축복이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 축복보다 더 좋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의 질곡 가운데 사실은 그는 확신한 거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그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이삭과 아브라함 보다 훨씬 많이 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교제는 내가 더 나을걸?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세기 족장들에게서는요 읽어보면요 두 가지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족장들 이 네 명의 족장들은요 이 세 명의 족장들은 하나같이 다 아내들이 부림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100세 때 아들 낳았잖아요 그동안 계속 부림으로 있다가 주시긴 하죠 그리고 이삭도 40세 결혼하지만 60세 돼서야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 계속 부림이었죠 나중에 이제 요셉과 베냐미를 낳긴 하지만 계속 부림의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장자가 그 뭡니까? 상속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 둘째가 가져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자는 사실은 그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일인데 이스마일이 아니라 요셉 순서로 보면 이스마일이 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이제 상속을 하죠 이삭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도 루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루우벤이 큰 아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줍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어쩌면 이 당시에 불임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결함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아이를 낳아야 사실은 인정받고 가문이 족보가 낳고 낳고 하는데 낳고 낳고 하다가 여기서 못 낳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대가 끊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인생인데 결함이 있는 인생인데 그 결함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또 두 번째 찾아 이건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왜 하나님이 먼저 난 사람을 안 주고 둘째를 줍니까? 이건 하나님이 억울하게 그냥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하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져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럴 만하니까 아 내가 축복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지 이런 건 하나님 나라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 주체가 하나님이면 내가 조금 안심해도 되겠구나 아니겠어요?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바로 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하갈 데리고 이삭을 이삭이래 이스마일을 낳는 일을 했죠 왜 그랬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아 이건 안 나오는 건가 보다 하고 이스마일 낳은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내가 주체니까 너 좀 안심하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일이에요 이스마일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일 아들을 낳기는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가 됩니까? 지금 그 아랍 이스라엘과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마일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는 낳았죠 그러나 그건 그 당시에는 아이 생겼다고 좋아했지만 그건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차자 상속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속권을 주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나라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러면 나도 나도 이 믿음의 반열에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축복 받을만 하니까 받았죠 목사님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난 아브라함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얘기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 설교 들을 때마다 참 좋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삭도 받치고 다 받쳐 나는 아무것도 못 받치겠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 거야 내가 무슨 축복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 상속이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닌데 왜 나한테 축복을 그냥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가 이거 하나 붙잡아도요 저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운전대를 잡고 들어가면서 아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럼 구원만 쓸데없는데 해줬습니까? 쓸데없는데 복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복 주시는지 자격도 없는데 맨날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고 항상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난데 근데 하나님이 난 널 선택했어 난 널 사랑해 내가 너 복주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 가인 계열과는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성어거스틴의 두 도성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도성이 왜 두 도성이냐면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를 섬기든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섞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 긴장관계 속에서 제가 얘기했죠 계속 서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게 계속 침투해 들어오려고 그러고 가인 계열은 색 계열을 계속 자기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에 침투해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 셋의 계열도 가인 계열을 계속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이 둘의 긴장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은 그래서 그 구약에서 제사드릴 때 그 집기들이 거룩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거룩이 아니라 이건 다른 세상에 쓰는 집에서 쓰는 집기하고는 달라 구별되어서 떼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질적으로는 똑같아도 이걸 하나님의 집에 쓰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은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에이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 그거는 교회에서 나는 얘기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뭐예요 가인 계열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셋 계열은 경건한 계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사이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 세속화가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경영 원칙과 원리 원칙 가지고 얻을 건 없고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서 그죠? 백성 만들죠 그리고 가난 땅에 넣죠 넣을 때 어떻게 뭐 하나 약속받아요? 가난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을 거야 그러나 하나 들어가서 너희는 다 죽이라 그래요 전쟁을 해요 근데 다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긴데 왜 성경에는 구약에 하나님이 맨날 다 죽입니까? 다 안 죽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죽이는 백성은 딱 7개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가난 독속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삼아 그 악하고 악한 그 7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세요 왜?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선민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난 민족을 다 죽여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도 죄짓고 섞이니까 다른 뭡니까? 페르시아나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난에 넣을 때 하나님이 받았던 약속 하나는 뭐예요? 섞이지 말아요 섞이지 말아 섞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너희에게 섞일 수 있는 것들을 넘겨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제거함이 있습니까? 섞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생각, 원리, 신앙, 세계관 정리되지 않은 거 있습니까? 그걸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여러분의 올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섞이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답입니다 섞이지 마라 하나님 백성은 섞이지 마라 섞이면 망한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어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그 왕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듯이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속적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이 침투에 들어가는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부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면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라면 왜 천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니니까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을 끌어가니까 천국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국민 만들어 부르셨으면 이제 그 가난 땅을 향해 가는데 섞이지 않고 이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향해 들어가서 누가 왕이냐? 세상 나라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뭐냐? 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의 그 감격과 탄성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때는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피 철철 흘리며 살죠 예수님 있는 그 흔적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만 이렇게 사나 보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막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누가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이미 위로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인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얼굴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를 보셔야 돼요 옆에 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맨날 노래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부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자리까지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완벽한 통치를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보여주는 마지막 코테스트가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잔인 무도한 하나님 아닙니까? 왜 산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치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뭡니까? 너는 나를 도구 삼아가지고 네 인생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순복하느냐라는 거죠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옛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제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요 여러분 이 옛사람이 죽고 완벽하게 자기의 그 안에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이삭을? 이삭은?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거 통과한 사람은요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하는 것이 달라요 목표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 쉽지 않겠죠 근데 가셔야 돼요 근데 쉽지 않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믿으세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의 그 발자취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장세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장세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시라 뭐 이렇게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지르케도 결국 그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반드시 만들어서 나의 입술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치는 그 장면이요 결국은 이제 이삭을 막 받치려고 이제 칼 찌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하죠 딱 잡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 성공하시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쳐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스톱했으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안 받으셨냐면 내가 내 아들 줄 거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극치를 봅니다 단지 테스트 해가지고 너는 패스 너는 페일 너는 통과 너는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이게 아니라 그 끝까지 몰고 가도요 그 마지막의 부분에서 결국 그 일이 되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아들 못 주겠지 아들 너 칼 찌를 때 너가 죽는 것 같겠지 그런 느낌 들지 근데 너 하지마 그러나 내가 대신 할게 너는 내 마음만 알면 된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칼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아들의 가슴을 찌르셨죠 이게 그냥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가 주게까지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망할 수가 있습니까 좌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반드시 성공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보고 붙잡고 읽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리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도 이삭의 자리 야곱의 자리 요셉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름도 이 가문에 이 경건한 계열의 가문에 올려지시는 그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과정과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도 창세기 12장이 시작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몇 장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의 창세기 50장에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체시라면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격의 교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나도 믿음의 반열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구나 그 자신감과 그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